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는 21년식 쿠퍼 5도어에 쓰고요. 보시면은 여기도 크롬이었고 여기도 크롬이었던 부분이 다 블랙으로 바뀌었고 저걸 이제 크롬 죽이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 블랙으로 다 바감을 해놨네요. 그래서 차가 좀 틀려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것도 있고 보시면은 뭐 실내 똑같고요.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죠. 슈행모드를 바꾸면은 이렇게 색깔도 바뀌고요. 그리고 HUD 글씨도 좀 그대로인가?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JCW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즉시 출고해 드릴 수 있고요. 저는 좀 빠른 출고를 목적으로 도와드리니까 전화 주시면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. 5도어에 쓰고요. 5도어에 쓰 5도어에 쓰 5도어에 쓰고요. 6도어에 쓰고요. 5도어에 쓰24 5도어에 쓰고요. 11도어에 쓰고요. 뭐야 컨버터블 힐이랑 똑같네요 빨간색이 굉장히 부풀어있습니다 전화 주십시오